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들이 이달 들어 자주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들이 괜한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국의 4월 FMC회의 의사록에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하게 실렸습니다. 이준희 앵커입니다. 현지시간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의 위원들은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과 고용시장의 강세 지속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목표치 근접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6월 기준금리 인상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원들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지난 3월 회의 때보다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며 강하게 회복되는 미국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직 경기지표의 신호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금리 인상에 반대한 위원도 있었지만 이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최근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현지시간 17일에만 3명의 연은 총재들이 공개석상에 나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사록이 6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판단에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6월과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조사하는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3.8%로 어제보다 18.8%포인트 높아졌고 7월 가능성은 50%를 웃돌았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됐고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0원만 마저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 변수로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를 꼽았습니다. 6월 FMC 회의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준희입니다.